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섬진강 사랑합니다의 가수 나광진 네 정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부 여러분과 꿈의 힘을 흠뻑 담아서 힘차게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착한 사람은 있어야 되고 혹시 없어야 될 사람이 미운 사람 아닌가요 신성희리 부릅니다 미운 사람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fury 배운으로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네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네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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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운 사람아